자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배열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명령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끝까지 지금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거, 정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수업을 보셔도 제가 생각하기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정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너무 부담되고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나머지 수업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제거하는 방법을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해서 li 안에 담겨있는 값은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원소인 a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li-shift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li-shift의 결과로 리턴된 값은 a인 것이고요 콘솔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 리턴된 값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i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있는 배열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에 있었던 a가 빠져있는 배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일 뒤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할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자 li하고서 pop 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러면 e가 리턴됐죠 그 얘기는 뭐냐 얘가 e를 지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li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제거된 원소는 제일 끝에 있었던 e라고 하는 원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배열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렬에 있습니다 정렬은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정렬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바로 그런 정렬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직접 구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릅니다 자 여기서 이 코드를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목소리가 지금 조금 같네요 자 li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c, e, a, b, d 이렇게 데이터가 대중 없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li sort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그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리턴 값이죠 실제로 li라고 하는 저 오리지널 데이터는 어떻게 바뀌어있는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순대로 a, b, c, d, e가 정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렬 순서를 이게 아니라 역순으로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li reverse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a가 제일 뒤에 있고 e가 제일 앞에 있는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렬한 이 정렬 순서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알파벳 순서, 숫자, 순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이런 순서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우리 저번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이 생활코딩에 있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 array 배열 밑에 그 sor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자 sort func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sort라는 이 배열에 아 sort라는 저 메소드에 sort function이라는 메소드를 그 직접 여러분이 정의하셔서 여기에 있는 예제처럼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정렬 방법에 따라서 정렬을 하도록 여러분이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배열과 함께 또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객체입니다 다음 시간에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going up by b ty